유명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최근 kbs 6호에 출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은 송가인의 음악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가인은 단 한 국가를 대상으로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음악 시장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기획은 트로트 커뮤니티는 물론 글로벌 음악계의 큰 기대와 설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로트 음악 활동가들은 송가인의 위기가 한국 트로트 음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송가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요계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점은 안타깝다. 이번 뜻깊은 콘테스트에는 가요계 선배와 동료들이 꽃과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소정 아나운서는 송가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며 송가인의 감상을 칭찬했다. 송가인의 갈팡질팡하고 감동적인 계획이 미래 지향적인 국제 무대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흥미롭고 흥미진진합니다. 광원 및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발전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안녕하세요. 저스트 미 시리즈 외에도 전 세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인사는 단순히 음악을 받는 자리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과 트로트 음악의 따뜻함과 친밀함, 매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펑크 음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가수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한 감정을 전달하고 자신의 음악을 연결하고 사랑할 계획임으로 이것이 이번 휴가철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송가인의 모험담을 모두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송가인의 모험담을 모두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